안녕하세요. 화공로 교구 육지역장 한미욱 원사입니다. 지난주 전용수 목사님께서 걸어온 30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멈춤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발견하게 하셨고 그립도 언약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에 또한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도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육지역은 매일 아침마다 단독방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분석한 결과로 우상과 무속과 점수집을 놓고 그립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 한마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기도한 결과 작년에 무속집이 하나가 닫히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무속에는 살고는 있지만 절 표시가 사라진 그런 현장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의 전도계획을 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은 할 수 없지만 저 개인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도계획은 우리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꼭 피로로 인해서 만나야 되는 시장을 간다거나 또 미용실을 간다거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듣던지 안 듣던지 복음에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하는 동안에 생명에 복음에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으로 그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2021년도도 6명의 교회화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서 현장에서 우리가 피로로 인해서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영혼구원의 역사와 교회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설레임으로 지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제는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작년 기도 제목 중 한 가지가 직분을 감당할 오력과 시간관리를 통해서 복음적 세틀로 준비되는 것이었는데 그 응답으로 올해 지역장을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고 수시로 올라오는 너가 무슨 지역장이냐라는 내 안의 음성에 울리고 부담이 되었지만 올해 원단에서 내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짓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 자리가 기도의 배경이 많은 자리구나를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강단이 생각나는 제 상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넓어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지역장은 헌신의 자리인데 앞만 보고 사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살피고 전도사님과 사역자, 조장들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눈이 생기고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 바로 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게 붙여주신 38가정이 너무 많게 느껴졌는데 이분들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을 도우려면 제가 집중의 시간이 없이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직분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조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 열심과 노력과 성품으로 감당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인도받기를 원하며 본부의 전체를 보는 눈과 주일 강단으로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아이어야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서 그 필요를 채우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삼서밋의 대사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정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역공동체 구역공동체 원래 구역공과가 3가인데 RUTC 제1, 2, 3, 4 지난번에는 도전이었고 오늘 함께인데요.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 보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오늘은 구역공동체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역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국가가 있고 우리는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운명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혈연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저는 대교구장이니까 이대교구가 중요하잖아요. 강세 이대교구가 중요한데 담임 목사님 편에 봤을 때는 교회 전체가 중요한 거죠. 각 부서장들은 그 부서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또 그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교육자들이 이제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사명감, 책임의 의심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원공동체로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예원공동체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부서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전체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당해까지 쭉 기도를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원교회만 중요시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중요시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교회와 또 우리 예원교회는 보금과 전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듯이 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들이 부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의 공동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다시 말하면 구역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역 사회의 구성요원이 가정인 것처럼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면 국가 자체의 구성요원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지역, 구역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역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하공로의 1지역, 2지역 모임을 갔다 왔어요. 전사님이 계속 하공로의 우리 전사님이 안욱 전사님이 하공로의 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장 중심으로 그 지역을 제가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포럼을 좀 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어제도 1지역, 2지역 이렇게 갔는데 지역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요. 우리 1지역도 보니까 수고하시고 1지역에는 지역장님이 새로 임명되셨는데 또 며느리가 구역장이고 며느리는 또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아주 메시지를 며느리가 구역장이 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고 2지역도 보면 가게 식당하는 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지역 식계들 챙기고 참 귀하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는 직장팀들이라 퇴근하고 어제 7시쯤에 오셨던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지역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참 수고 많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공동체 중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구역이라는 게 웨슬레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구역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역이라는 것은 사도의 46, 46, 46절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참매하며 또 참매하니까 구원만 절수가 더하게 하셨더라 사람들로부터 친성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역 지역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다락방도 되고 미션움도 되고 지역지교도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빼놓은 상태에서 다시 뭐 다락방만 하고 한 명 다락방 그게 물론 맞는데 여기 지역이라는 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요. 주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제자고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개념을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제자가 내 형제여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형제 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천국 가셔. 물론 그때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겠지만 그 정도로 보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역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형제 중에서는 천국 가서 못 볼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얘기한다니까요.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다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게 포럼이거든요. 떡을 떼며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이 보니까 식사해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그 주위에 친설받은 거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구욕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그러들면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때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욕을 통해가지고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식원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구욕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막 식사하면서 주위에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먹고 같이 이렇게 보금전하고 그게 구욕.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이게 되면 굳이 지역다라평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지역다라평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욕에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모임이 뭐냐면 물론 교회의 구성능도 될 수 있겠지만 에베스 4장 11절 12절에 보면 결국은 각자의 직분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정케 하도록 그래서 이 구욕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치위받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구욕은 더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욕은 사실은 지역고구마 할 수 있는 제가 어제 이 지역 가서 직정팀 그런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구욕에서 사실은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구욕에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이 또 응답이 되거나 또 구욕에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구욕은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포롬되어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구욕에서 어떤 힘을 얻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뭔가 소통이 되어지고 또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마음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또 집중으로 기도하고 흑암이 꺾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면요 굉장히 이렇게 구욕이 재미있어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구욕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는 너무 길게 하거나 기도도 너무 길게 하거나 체질은 잘 안 바뀌거든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늦게 나오는 우리 딸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 갈 때나 어디 갈 때 보면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게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여러분 지역장님들이 구욕장님들이 기도할 때 짧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기원 기도할 때라든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짧게 딱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 구욕장하고 지역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욕 예배를 매번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5분이고 10분이면 지켰거든요. 설교도 제가 구욕군 차례 이거 주문을 하면서 좀 길어졌거든요. 전에 한 40분 하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50분 한 시간에 가지고 안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해서 짧게 할 거거든요. 물론 간증자 세우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간증자는. 그러니까 뭔가 지역장 구욕장님들이 할 때 그럼 자기 나름대로 날마다 개혁되어 있고 센스 있게 자꾸 바뀌지 않으면 그 구욕은 지역은 도태되고 안 보이려고 그래요. 센스 있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욕 공동체를 정말 활성화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위드 있죠. 위드. 다시 말하면 함께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위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물론 이제 마태문 1장 23절을 때 인만의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라는 달러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죠.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랩런트 7명은 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함께의 축복을 그게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물론 이제 일곱 랩런트에 안 들어가지만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호를 다니신 혼자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잖아요. 함께. 여러분 여행도 그렇고 혼자 가면 되게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같이 가면 행복하잖아요. 전에 초창기 때는 제가 해외 캠프 캠프 팀 살고 혼자 간다 그러면 부담돼요. 영어도 문제지 혼자 가는 것도 그런데 누가 같이 가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전에도 한 번 중국 심양 쪽에 실학교에 특강을 갈 때 혼자 갈 때 목상님 두 분 갈 때 틀려요. 물론 영어 잘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혼자 여러분 코로나 때 그냥 혼자 일주일 내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대화 상대가 있으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다익 같은 경우도 10편, 23편 환경 관계없이 내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함께. 함께.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인데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우리 모든 구역원들은 이 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만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간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죠. 함께. 환경이 관계없이 환경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인만의율로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학에서는 구역장 관찰님들이 이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교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치유 받고 힘을 얻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홀로서 천명 소명 하나님 주시는 미리 보기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축복들을 미리 누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오리라 또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서 복음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는데 눈물이 나고 기뻐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는데 막 슬프고 두렵고 그렇게 했습니까? 신나지 복음 안에서 인말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구역자님들은 권찰림들은 또 구역원들은 먼저 이 구역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약에는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불신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결박박들어 기도하면 결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천사도 동원되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원답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하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쓰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고 24시라는 단어가 쓰잖아요. 우리 개인이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갖고 그 가운데 구역에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단 메시지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그 81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출입금의 축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아무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폐역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미를 기름진 것으로 바위에서 기름으로 너희를 채우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우리 개인이 먼저 날마다 강단 말씀을 잡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인생의 절대 가치 얘기하면서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회보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일대지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래 보화를 발견한 자 진주를 발견한 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오고 치유가 되지. 여러분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진주가 발견되어지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선물만 한 번 받아도 그렇죠? 그리고 없던 돈이 생겨도 기쁜데 그거 짜증납니까? 여러분 선물 주는데 짜증나요? 물론 안 좋은 거 받으면 그렇겠지만 좋은 거 받으면 돈이 생기는데 여러분 짜증나요? 좋잖아요. 그것도 보화가 진주만큼 큰 목돈이 생긴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금의 가치가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겠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축복들을 개인이 계속 구역전 검찰님들이 누리시다가 구역전 검찰님들이 누리다가 구역에 모이는 겁니다. 구역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고린도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4등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장 구역장 우리 구역원들이 먼저 뭐라고요? 함께 라는 단어를 꼭 개혁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일 축복을 누리라 그 함께 라는 단어 속에는 세 번째로 보면 이 함께 라는 단어 속에는 이 함께 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제가 그 며칠 전에 밤에 걷다가 어느 메시지 드리니까 히브리스 9장 12절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에 딱 듣는데 너무 막 그게 너무 막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아직도 참신사람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에 겁이 날 정도로 믿어지니까 내가 딱 정지시켰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 모든 문제겠다는 것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0.001% 아 덜 끝냈을 걸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시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성수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거야 만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일 거야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정교는 아니에요 다른 정교는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물론 우리가 성화되어져가고 체질이 바뀌고 영화되어가는 것은 과정이지만 칭이 신분은 완료 완료 예수님은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조금 덜 끝냈어 그래서 너 왜 이거 끝내려야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주인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한 변한 단어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근본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 정신, 육신의 치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유를 하나님과 혼자 치유를 누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뭐 사십을 되게 하잖아요 저도 사십을 할까 줌으로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중이에요 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근본이라는 말 알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인만의 축복을 누려라 인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개인이 굉장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마 만약에 제가 다 10년 전에 사회를 보거나 사약을 하거나 메시지 할 때 단임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겠어요 그죠 지금도 물론 불완전하지만 윗분이 볼 때 나를 볼 때 어떻겠어요 사회를 본다면 뭐 할 때 단임 목사님이 저를 볼 때 보이겠죠 장단점이 저도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기도를 시켜보고 뭐 또 뭐 하나도 보면 아 저거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 길게 하지 저한 메시지는 어떨까 또 운영의 묘 있죠 딱 구역군 차례 구역 예배 같은 경우 딱 30년에 딱 끝나고 나서 포럼이 좀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말아요 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전 사람들 짧게 그렇게 딱 하지 내가 단임 목사님 신방 가서 단임 목사님이 기도시키고 저는 제일 부담되는 게 그거거든요 단임 목사님이 같이 사회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이 제가 기도시키는데 내가 장악하게 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혜의 지혜 기본이라 구역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집에 저도 가도 계속 잔소리 있는 게 뭐냐면 집사람이 당신은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점수 다 까먹는다 애들한테 그렇게 차려주다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당신 다 까먹는 거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함께이라는 축복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2011년에는 2021년에는 좀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늘 맞게 갱신해야 돼요 이건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장 애틋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개혁해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원리스 가기 전에 인만웰부터 입어봅시다 인만웰 인만웰 근데 이거 우리라는 쪽에 포커스를 맡읍시다 우리 인만웰 이 부분들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인만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원리스 이 원리스는 사실은 원리스는 뭐냐면 동시라는 말이거든요 동시 동시 모든 사람 모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인만웰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인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원리스부터 얘기할게요 원리스 우리가 뭐로 원리스가 돼야 되냐면 뭘로 원리스가 돼야 되겠어요 뭘로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 원리스는 여러분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 다음에 신뢰 그리고 세 번째 포럼입니다 포럼 이게 안 되면요 그러니까 소통과 신뢰와 포럼이 안 되어지면 구역은 구역원들은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남북이 하나 되겠어요? 여당, 야당이 하나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당에 대한 자기 당에 대한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원리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잖아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여기서 보면 에베스스 사장이 말한 것처럼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지역에서 정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인만을 누리게 되어지면 인만을 누리게 되어지면 지역에서도 원리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통이 뭐냐면 소통이란 말은 목적이 하나야 돼요 방향과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하나가 될 때 그 지역과 구역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안 맞으면 여러분 절대 원리스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원단 메시지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분야에서 내가 대기구 원대쌤이 때도 얘기했잖아요 원단 메시지 그 다음에 매주 강단 매주 강단 그게 대표적인 것은 주일하고 금요처럼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수요일에 새벽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단 메시지와 매주 강단 말씀 가지고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체험되어주고 개인이 치유되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기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 원단 중에 우리 교회의 큰 방향이 흐리면 뭡니까? 우리 방향이 큰 방향은 237 보그마와 번당 헌당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흐름이에요 237 보그마 세계보그마 그렇죠? 세계보그마 속에 지역보그마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통계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번당 헌당은 우리가 헌신이 될 것 응답받아야 될 것들 지금 뭐 1인 1구자 같은 경우도 5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지역에 지역장님 지역장님이라 고용원 중에 우리 고용장님이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 집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50만 원 여러 가지 50만 원 헌금하고 전도회 지역 1년치 회비를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먼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통의 구역의 소통의 키는 구역의 소통의 키는 뭐라고요?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도 자녀하고 부모하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안 맞잖아요 자꾸 테러발이 되잖아요 그게 한 목적 한 방향이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그래서 그 소통의 키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런데 말씀의 흐름은 원단 메시지와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음주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인데 나는 자꾸 인생의 절대 가치를 자꾸 못 벌겨내서 보아와 진주가 진주만큼이나 복음과 그리스도가 더 엄청난데 이 부분을 못 누려서 나는 배설문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 이 포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본부 흐름도 있잖아요 본부 본부 메시지 본부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본부 일부 같은 경우는 옛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아라 중요하잖아요 핵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본부 흐름 또 훈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 목적과 방법은 정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의 정책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을 안 펴잖아요 양보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통의 키는 말씀이름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소통이 되거든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신뢰라는 말은 이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신뢰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라든가 어떤 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방향들이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동기가 없어요 다른 동기가 없고 다른 동기가 없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의 체질 때문에 문제잖아요 고집 체질 안 바뀌어요 이거 이게 이제 신뢰가 되면 여기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만 내어준다면 지역의 원리스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가 온다고요 체질 교육을 통해서 사단과 이 불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분리가 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힘을 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역이 뭔가 강단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원단 메시지로 소통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뢰가 되어지면요 거기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3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구역에서는 3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3포럼이 뭐냐면 말씀 포럼인데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금이 포럼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옥 모임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하면 또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두 살 때 낼 때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선생님이었는데 술로 또 폐계력으로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술을 하면 괜찮고 그럴 정도로 32, 어머니 32, 아버지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쭉 했죠 제가 지옥 모임 간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중학교 때는 참 외로운 이모네 집에 계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네 집 아들이 저부터 15일 먼저 태어났는데 싸우고 그러면 속상하고 그러면 시골에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요 겨울에 보면 별이 초롱초롱초롱해요 울면서 저번에는 엄마 아빠는 아빠의 별을 이렇게 인만의 일로 함께한다는 건 몰랐으니까 마태봉 1장 2, 3명 알아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이렇게 불행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고 이게 복은 몰랐는 거구나 어리피 실황사를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내는 강단 말씀을 들어요 예를 들여서도 이번 주에 보하다 진주다 그렇지 예수님이 천국은 진주 보하지 저 영원한 천국도 그렇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천국도 그렇지 복은 당연한 거지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치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영적 문제에 오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골로스의 장말한 것처럼 지혜, 지식, 보호가 다 감춰져 있지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포럼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복은 알아가고 있어요 제 가문과 가정과 과거 현재의 미래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 듣든 간에 복음이라는 것을 포커스 맞춰 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보하 진주지 그래서 그리스 자체 외에는 다른 거 없지라고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제한과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포럼이 되잖아요 말씀, 기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씀을 놓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 저는 아침에 요즘 기도하면 다 생각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요즘 신방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은 뭐가 포인트예요? 전도 포럼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저는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7년을 했거든요 학점 교육학교 엄청 했어요 그때 그때는 학교에 문을 막지 않았어요 풍선으로요 엄청 학점 교육학교 했다니까 다락방도 했고요 대교구 와서도 이렇게 전사님들하고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하고 포럼 현장에 있었다니까 저는요 코로나에 일어나서 치유의 시간을 줬겠지만 그래서 전도 포럼 반드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들여도 복음과 전도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다는 아니야 복음과 전도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 그건 어떤 메시지를 읽든 어떤 양육의 메시지를 읽든 간에 한쪽이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복음과 전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 문제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반쪽이라고 반쪽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자들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랑하는 복음과 되게 하리라 사보금수에는 예수님의 현장을 보여줬거든요 현장을 보여줬다 현장을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현장을 보여줬다니까 목장 내 안까지 유리하는 백성을 보라는 거 이 포럼이 지역에서 안 되어진다 전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다른 포럼을 해버리면 상처만 남다니까 상처만 그러니까 구역이 지역에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이 지역에 안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딱 계시잖아요 교역장에 가고 여기 딱 계시면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계실 때 안 계실 때 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역장 구역장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사면함 통해서 산포럼이 되어지고 함께 축복을 누리고 이 원리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장 구역장에 가면 어디 거기에 흑암과 불신앙이 존재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한테서 기도를 너무 길게 한다든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많이 오래 한다든가 뭐가 앞뒤가 안 맞다든가 짧게 짧게 할 수라니까 이 포럼이 되어지면요 이 포럼이 이게 포럼이 뭐야 나를 살리는 포럼 현장을 보는 포럼 나를 치유하는 포럼 이런 포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구역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다시가 말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론 시대는 많이 변했지 그 당시 2000년하고 지금 많이 변했지만 시대는 변했지만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집에서 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무조건 반만 계속 열심히 하고 아니면 무조건 상처로만 상처만 날리면 구역 안 가려고 그래요 구역원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지역에 갔을 때 대교장이 뭐가 안 맞으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 흉 보잖아요 저거 뭔가 이게 좀 샤프하게 딱 맞아야 돼요 메시지도 맞고 현장도 맞고 뭔가 보고만 해서 내가 치우고 가는 것도 맞고 그래야지 한쪽으로 너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매력이 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뭐냐면 인마우리엘인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마우리엘 인마우리엘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우리 자신이 함께라는 것을 가지고 구역이 정말 보고만 해서 소통이 되어진다면 반드시요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그 현장에 구역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또 지역장님과 구역장님과 또 전사님과 대교장이 가는 그 현장에 그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삼조주가 물러갑니다 삼조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인마우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이 하공로 현장에 하곡 현장에 우장선 현장에 우리 예원께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구역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화 민주화 군사정권의 민주화 일반적인 사회 세상 나라도 민주화라는 단어하고 독재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군사정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역의 구역에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가정의 한 사람에 가지고 있는 삼조주 제한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 다른 말로 말하면 열두 가지 문제가 열두 가지 문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다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체질은 남아있겠죠 체질은 남아있지만 체질도 시간별에 따라 변한다니까 이걸 내가 올해 2021년에 도전하려고 해요 남자분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고 다락방이 자꾸 열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면 왕의 문서를 가지고 가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단임 목사님이 지심을 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는 곳에 이사회 60장으로 빛을 바라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권찰님들이 그리고 구역원들이 개인의 힘을 얻고 모여서 소통이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치유와 응답들이 보여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다 나오면 이 소통에서요 정확한 미션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미션이 미션을 말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요즘 이런 사명을 주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미션이 그리고 여기서 천명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구역이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옛날에는 다단계 나온다 뭐 나온다 소단계 나온다 말단계 나온다 그러지 그렇게 되어지면 임마누의 말은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 권찰님들이 전사님들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이 자녀 또 불신자 현장에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빛의 전달자라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개인이 굉장한 힘을 얻으시고요 구역이 원리스가 돼야 돼요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돼요 신뢰가 돼야 돼요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럼이 없는 대로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임만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는 저도 교육자끼리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문며 성도들은 고착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요 구역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는 원리스라는 소통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임만을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재앙과 저주에 눌리는 자들에게 생명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다락방 문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은 예수님은 복음은 밭에 감춰있는 보아요 진주라고 말씀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야마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역으로 소통되어지고 먼리스되어지고 사역 속에 임만을 이 마음으로 말미야마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구역원들의 가정들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그 지역의 전도현장들이 열려지는 흑암와 재앙이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울리는 생명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